염색을 한 번 하고 나면 두피가 한 번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확 염색을 할 때마다 좀 많이 두려워서 한 달에 한 번 갈 때마다 이제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탈모 예방법은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지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헤어스타일링 젤이라든지 무스 같은 걸 사용하실 때 대주시면 머리카락 끝부분만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젤이나 무스나 스프레이 같은 것들을 두피에 뿌리거나 묻히게 되면 두피에 어떤 자극이 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주시면 머리카락 끝부분만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파머 할 때 또 염색할 때 이 두피에 직접 대고 특히 뿌리 염색하거나 좀 깨끗하게 염색을 원할 때 보면 뿌리 쪽에 염색약이나 퍼머넌트 약재가 화학적인 약품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닿았을 때 모발을 상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두피를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염색을 한 번 하고 나면 두피가 한 번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화학 염색을 할 때마다 좀 많이 두려워서 한 달에 한 번 갈 때마다 이제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염색하고 나면은 한 두세 시간 정도 있으면 두피가 마르잖아요. 드라이하고 왔으니까 두피가 마르면서 그때부터 가렵기 시작해요. 그럼 집에 가서 아로마 오일 바르고 바로 머리를 또 감아요. 그렇게 하고 자야 잠을 자는데 만약에 염색하고 돌아와서 그냥 집에서 한 번도 아로마 테라피를 하지 않으면 밤새 긁어요. 너무 가려워서 어떤 경우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겨서 염색을 하고 나면 꼭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오일을 브랜딩해서 두피에다 바르고 머리를 충분히 감고 충분히 두피를 말린 다음에 많이 가렵고 하는 부분들 있죠. 특히 헤어라인 쪽이에요. 야생 티트리와 불가리아 라벤더 반반 혼합해 둔 걸 원액을 바르고 자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전혀 가렵지 않고 멀쩡해요. 이제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처방전이 나왔겠죠. 그리고 염색하고 바로 바르고 또 오일 만들어 놓은 거 바르고 샴푸하고 깨끗하게 이 두피에 남아있는 염색약을 제거한 다음에 잠이 듭니다. 세 번째예요. 보통 머리 감는 것은 하루에 한 번 정도 감죠. 하지만 지루성 탈모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침에도 머리 감고 저녁에도 머리를 꼭 감아주셔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피지가 두피에 남아서 어떤 세균 번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 주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 30대의 지루성 탈모 또 지루성 두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아침 저녁 머리를 감기를 추천합니다.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리카락에 물기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타월로 많이 문지르게 되면 이 케라틴이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진 머리카락들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머리카락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 하실 때는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하시는 게 좋고 특히 두피 쪽에 너무 열을 많이 당하게 되면 이 두피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또 수분이 너무 많이 증발되고 민감해지고 건조해지면 두피가 갈라져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거리를 두고 헤어드라이를 해서 말려주셔야 합니다. 두피를 좀 자주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혈액순환이 촉진될 수 있으니까요. 혈액순환이 촉진되어야 이 모발에 머리카락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용인이기 때문에 침을 사용하거나 또 피몽을 내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했던 일은 에센셜 오일의 분자들이 피부 속으로 그냥 통과하기 때문에 굳이 침을 이용하거나 어떤 손상을 내는 니들 같은 걸 사용할 필요 없겠구나 싶어서 아로마 테라피를 브랜딩해서 두피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 흡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센셜 오일의 구성 성분을 흡수하게 되면 이 모발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발이 좀 더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하지만 집에 있을 때는 늘 오일을 발라주셔야 되고요. 가끔은 두피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겠죠. 또한 여름철에 주의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자외선이 직접 피부에 닿게 되면 머리카락이 탈색되는 것도 있겠지만 두피에 자극이 되거나 또 색소침착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뜨거운 자외선이 직접 닿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미 탈모가 진행되어 있거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보호해 주지 않는 상태에 자외선을 강렬하게 닿게 되면 일광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봄날이나 아침이나 저녁에는 적당한 자외선을 받아주셔야 비타민 D가 피부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외선은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별 수 있으면 추우면 꼭 모자를 쓰고 다니셔야 되고 또는 자외선은 너무 강한 여름에는 양산 같은 걸 쓰시는 게 좋겠지만 너무 뜨겁지 않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봄, 가을 또는 햇빛이 굉장히 좋은 겨울에는 모자를 좀 벗으시고 두피로 자외선을 받아주시는 것이 비타민 D 생성에 좋고 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탈모에 좋은 음식들인데 검은 콩들 많이 드시고 검은 깨도 드시고 검정색으로 생긴 식재료들은 다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계란, 우유, 토마토, 다시마, 등푸른 생선, 호두, 미역, 당근, 두부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꼭 먹어야 되는 건 단백질이에요. 어쨌든 머리카락은 단백질이 있어야 재생이 돼요. 어느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콩은 단백질이잖아요. 하지만 붉은 살, 육류도 어느 정도 드셔주셔야 머리카락이 굵게 자라나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라든지 조직 세포들을 재생하는 건 단백질이 있어요. 아미노산들이 세포를 재생하거든요. 그래서 콩이나 또 생선이나 육류를 적절하게 드시는 게 좋고 어느 정도 드시면 딱 좋으냐면 내 손바닥, 손가락 빼고 이 손바닥 크기 사이즈 있죠. 이 정도 되는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되는 음식들은 커피,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세포를 재생할 때 필요한 많은 미네랄들이 있어요. 단백질만 필요한 게 아니고 미네랄도 있어야 재생이 되는데 그 미네랄들을 제거해요. 세포 속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탈모가 오거나 연모로 변하거나 노화 연상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주의해 주셔야 되는 음식들입니다.